안녕하세요 부대쑥님 어인섬에 짝퉁 루피 같애요 그 살찐거 루피 흉내내는 개요 어? 아니야 간다 풍운의 힘을 보여주지 압 루피스 난 시방한테 압 루피스 압 루피스 네말 That's it 네말이 구겨주지 진짜 잘생겼어 영원한 것 같고 진짜 잘생겼어 음... 선서 도진 핵기나 아라시와의 나래 바이브 리듬은 높아세 어메수고 세마키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얘가 지금 던전 특성이다 내가 조금 해보니까 헤앗감태를 찍어놨네 하하하 사람들이 사죄를 버리래요? 그래요? 어떤사람들이? 흠흠흠흠 이게 던전 특성이예요 오쭈 하하 이거 끊겼죠 좋아요 멀방 법사는 마무리하고 공을 들께요 응 영수 다닿æ 했다 으으으으으으 의읍 하하 죽까? 죽혀? 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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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었 어디에 좋아요 공을 어딨지? 아 근데 손에 좀 안익는다 헤드 껍질 치유 감소 걸고 저 회오리 우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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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사람들이 암사가 안좋대요? 아까도 말했지만 암사는 저단에선 안좋아요 약한 던전에서는 안좋은데 암사는 센 데에서 힘을 발휘하는 애에요 아,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짬 루피 같기도 하네. 어인성.. 허허허허허 나라라 뱃은 슬픈덤 ㅅ둣 나은라 뱃은 훈련 나은라 뱃은 훈훈 으아악 법사 스킬날 나오고 있었구나 PVP에서 사제가 좋냐구요? 교촌대장님이 사제를 한 이틀 때리셔도 1대1로 사제 못잡아요 어어? 부대장님 완전 팬이에요 방송보고싶어서 아프리카도 방금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힐사제는 못잡지 암사는 잡을 수 있어요 와아 이거 밀리나? 점수 차이는 우리가 백여점정도 앞서있는데 요 녀석 야! 꼬마야! 힐파스 내렸어요 가깝은지 어 엇보 와 쟤 살아남는거봐 엇보 끝 엇보 끝 엇보 끝 에어엤도 되게 좋구요 근데 좋은 캐릭터들은 많은데 사제가 특히나 힐사제가 유난히 좋아요 유난히 어? 공? 공 d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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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mem 우리 호드가 오, 공 4개 호드가 다 들었다 얌마! 너 뭐하니? 온다 어! 어허허허허허 어 저기에서 법사가 상급불덩이장렬 시전하길래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갔어요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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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있지? 어 나 힐좀, 나 힐좀 주세요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야옹, 얼른 자식들아 뭐하니? 뭐, 뭐하니? 점수 어! 어! 어 죽기가, 나 때리려고 했어 요 중앙 아래쪽에 있어야지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내려가서 점수 좀 받다가 쿨 오면은 바로 도망오고 근데 부딪쏙님은 이제 호드예요? 예, 저는 호드예요 5초, 4초 3초 2초 으쌰 으쌰 점수 좀 점수 먹자 점수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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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악! 아악! 무서워! 아 무서워 아우 도망가자 이쪽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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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 안돼 불똥이장려나 안돼 어 스턴 끊었고 어 끊었고 어어! 어어! 어어어! 아아아아악! 나라 꽃순이로 닉네임 변경하셨구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.. 난 호두가 잘 어울려 난 호두야 호두기 3분 요리야 공 어디 돌아왔지? 이것들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어퍼! 어퍼 어퍼 도망가 도망가 코너 돌고 아 아 아 법사에 있어 아 법사에 있어요 어뢰 날 괴롭히지마 어어어어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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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살았 이야 살았다 살았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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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특성이 네 네 네 원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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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 고맙습니다 다시 도망가